질병에 의한 후유장애를 보장하는 보험들은 참 많죠 그런데 질병에 의한 후유장애를 보장하는 보험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기존의 보장이 가능했던 항목을 살펴보면 지체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심장장애, 심장장애까지였는데요 삼농아대 슈퍼플러스는 여기에 4가지를 더했습니다 안면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그리고 장루요르장애까지 뿐만 아니라 기존 상품이 1, 2급 장애만 보장해줬다면 슈퍼플러스는 1, 2급은 물론 3급 장애까지 보장하는데요 전체 장애의 43.6% 정도 보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객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데요 얼마나 큰 혜택인지 이제 좀 실감이 되시나요? 또 상해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인 주택 개조 비용을 지원합니다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실 경우에는 질병 중환자실 입원 1단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수명은 연장됐지만 장애인구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고객님의 건강한 생활을 더 층층, 그리고 더 두텁게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삼성화재가 고객님의 건강한 생활을 더 추천하실 경우에는 삼성화재가 고객님의 건강한 생활을 더 stripe